제종시의 방축천 음악분수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다시 재개됩니다. 제종시는 LED 조명보수와 시운전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방축천 음악분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운영기간은 10월 말까지로 평일은 저녁 8시 30분부터 한 차례만, 주말은 저녁 7시 30분과 8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분 동안 운영됩니다. 방축천 음악분수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높이 30m의 고사분수와 원형분수 등 다양한 연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.